자영업자들은 사실 입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내가 항상 나가야 되는 가게가 있고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 입장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죠. 안녕하세요. 장사 건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장사에 관한 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입원 같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최근에 난 사고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거리였고요. 저는 직진 신호를 받고 사거리를 통과를 거의 다 한 시점에서 우측에서 오는 택시가 제 오른쪽 뒤를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일단 사고 영상 한번 보시죠. 사고 영상 보시면 일단 영상으로만 봐서도 그렇지만 제 과실은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하고 난 시점에 우측에서 오는 택시가 우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우측 후미를 받은 사건인데요. 뒤쪽 문이 거의 다 부서진 상태였고 수리를 꼭 해야 되는 차 문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택시랑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끼리 얘기해서 9대1이든 10대0이든 이렇게 뭐 사건 처리를 하면 되는데 택시들은 사실 공제조합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보상을 많이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순순히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아마 다른 분들도 택시와 사고가 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를 받은 택시는 법인 택시였고요. 택시 노동조합의 택시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운전자분이 노조위원장을 전화해서 노조위원장이 왔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보험이었거든요. 보통 요즘엔 다이렉트 보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이렉트 보험이라서 전화를 하니까 보험사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9대1을 주장을 하셨어요. 물론 대부분 다 처리해주겠다. 하지만 9대1이니 대인은 하지 말고 제가 100% 다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험사 담당자도 보상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상팀이 전화를 할 텐데 사실 여기에서 10대0이다 9대1이다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일단 택시 운전사분이 인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블랙박스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10대0이라고 판단하실 거다 하고 제 보험 담당자한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보험 담당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을 해갔고요. 그리고 보험 담당자께서도 제가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일단 사고 접수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일 보상팀에서 전화가 올 거니 전화를 한번 받아 봐라. 라고 이제 사건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흔히 보험사끼리만 와서 해결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경찰이랑 보험사 다 같이 오는 걸 어떤 걸 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밤늦은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와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택시 운전사분의 음주를 조금 의심했었어요. 근데 제가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지도 않고 그냥 추측으로만 음주를 하셨을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부르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분들이 오셔서 저하고 택시 운전사분의 음주를 측정하였고 다행히 그분도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고 저도 이제 음주하지 않은 상태가 그렇게 나왔고요. 경찰에서는 이제 제 개인 신원이랑 그 다음에 그 택시기사분 신원이랑 이제 적어서 가고 사고 현장을 사진을 찍어갔죠. 이제 스프레이로 바퀴 자국도 다 표시하고요. 왜냐하면 경찰을 안 불렀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소리를. 물론 블랙박스에 찍혔지만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찰을 불렀고요.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난 거죠. 어쨌든 10대형 과실이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택시 쪽에서는 9대1, 대인은 하지 않고 대문은 다 보상해주는 조건을 저한테 내건 거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이제 불복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날 되었을 때 택시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9대1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블랙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9대1이라는 것에 불복하기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좀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시간이 난 뒤에 블랙박스를 택시공제조합에서 확인을 한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네들이 100% 시인하겠다. 대인도 해주겠다. 대문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사건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게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문을 닫으면은 그날 매출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제 매출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아 봤자 장사를 안 한 거와 비슷한 그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직장인 같은 경우는 100% 소득 신고가 되죠. 월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세청이 다 자동으로 신고가 되잖아요. 회사에서 이분의 급여는 얼마고 보너스는 얼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봉이 얼마고 뭐 일일 하루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데 얼마가 책정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다 비례해서 보상이 됩니다. 보통은 최근 6개월 정도의 급여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날짜 수로 입원 날짜 수로 계산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보통 입원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이 손해입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매출은 많아도 우리가 소득 신고를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매입도 많이 잡고 그 다음에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동일한 겁니다. 절세를 하는 거죠. 절세를. 물론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거나 그 다음에 증빙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인해서 불법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버는 만큼의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내가 1년에 1억을 버는데 순이익이 1억인데 소득 신고는 5천만 원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의 순이익이 있지만 소득 신고는 2천만 원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소득 신고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 경우라면 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토로, 오토로 운영하는 가게라면 그 가게는 계속 돌리셔도 돼요. 하지만 내 소득 금액은 국세청에 다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아니면 직전 6개월에 소득을 산정해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잡히신 자영업자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이 많이 잡히지 않은 자영업자분들은 입원을 하시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차라리 차라리 차를 정비를 맡기시고 1급 공업사나 아니면 뭐 사업소에 차를 맡기시고 차 렌트를 하실 때 렌트를 하지 마시고 정비 공장에서 있는 차가 있습니다. 사실 그 차는 무료로 저희가 렌트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1일 교통비를 책정을 해 줍니다. 사실 차를 타고 멀리 어디 가지를 않거나 그냥 장만 보고 가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정비 공장에 있는 차를 이용하시면 돼요. 보통 하루에 3만 5천원을 책정을 해 주는데 내가 사고 난 차량이 CC가 조금 더 높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조금 더 많이 쳐져서 하루에 4만원 이상 5만원까지도 받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일 4만 3천원을 책정해서 3일간 해서 12만원 가량을 받은 경우고요. 병원을 다니셔야 되잖아요. 보통은 일반 양방병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의사들이 있는 병원을 보통 많이 가는데 한의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나 골절이나 그 다음에 머리 쪽이나 아니면 MRI를 꼭 찍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양방병원을 가셔서 모든 검사를 다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한방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은 일반 양방병원보다 의료비가 조금 더 많이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하고 합의금을 좀 더 높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방병원에 같은 경우가 좀 더 많은 의료금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침술 부항 그 다음에 약침 그리고 이제 한약 한약을 또 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양방병원보다는 병원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방병원에 가게 되면 일반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침, 핫팩 같은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 몸에 좋은 거예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이 좀 뻐근하고 몸이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 몸에 좋은 것들만 한의원에서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몸에 나쁜 피를 빼주는 약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한방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한방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까운 동네 한의원에 가세요. 멀리 있는 한의원을 가게 되면 하루는 괜찮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귀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침도 맞으시고 핫팩도 하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약도 지어주는 것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전화가 올 거예요. 일단은 대인 합의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할 텐데 보통은 조기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통 시장은 30만원으로 시작해요. 통원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합의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치료할 금액도 있으니 50만원에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합의를 하지 마세요. 일단은 치료 받은 지가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내 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돈이 나중에 내가 치료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금액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금액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건데 오히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도 해줘야 되지 내가 병원 다니는 비용도 다 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조기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전화가 올 거예요. 하지만 치료를 다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내 몸이 어떻게 또 더 아파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절대 합의를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치료를 받아 보겠다. 필요하면 입원을 하겠다. 한방병원에 가까이 있으니까 한방병원에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내가 매출이 많다. 그 다음에 소득금액이 많이 잡혀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도 얘기를 하세요. 제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보면 1일 책정된 금액이 하루에 30만 원인데 제가 필요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 제가 그냥 치료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합의를 이끌어 내셔도 되고요. 정말 필요하시다면 정말 필요하시다면 입원을 하셔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난 뒤에 합의를 하셔도 그 금액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치료를 오래 받다 보면 합의금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분명히 말을 할 텐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니까 온전히 치료를 다 받으시고 나서 합의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교통사고 그 다음에 입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사실 입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내가 항상 나가야 되는 가게가 있고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 입장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한들 내 소득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입원을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그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준으로 1일 산정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항상 떼 보시고 그 다음에 입원을 하실지 마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민원24, 인터넷 민원24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발급이 가능하세요. 돈이 들지도 않고요. 수수료가 0원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나 그런 데 가시면 바로 발급이 되니까 꼭 알아보시고 교통사고 났을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